자 금대봉으로 갑니다 자 이제 창중령으로 갑니다 이 위치가 백두대가 지나가다가 검용소로 내려가는 위치입니다 이렇게 바위가 좀 전망대처럼 있는 데가 있어서 잠시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 비단봉 정상입니다 자 여기는 비단봉 정상입니다 자 여기는 비단봉 정상입니다 한백산이 아주 잘 보이네요 이제 매봉서 천이봉으로 가겠습니다 시속 3.9km 평균속도 3.2km 입니다 자 이제 매봉산에서 피재로 이제 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백두대관과 낙동정맥이 이렇게 나눠지는 길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렇게 백두대관으로 해가지고 피재로 먼저 갔다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구봉산은 그 후에 이따 시간을 봐서 다시 한번 잠깐 들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산행 그 거리가 짧아가지고 이제 그 피재까지 다 왔습니다 그 두문동지에서 피재까지 한 이렇게 3시간 정도 딱 3시간 걸렸네요 자 이제 다음 산행은 피재에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온 게 아니라 그 산악회를 따라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그 산행을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거의 사람들이 안 다녀서 그런지 거미줄이 많이 있네요 자 이제 그래도 숲에 가려가지고 그 피재가 안 보이네요 이렇게 도로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 가을 같은 날씨 속에서 짧지만 아주 재미있는 산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가 그 삼수력 피재입니다 자 여기가 그 삼수력 피재입니다 그리고 그 핵도그가 아니다 그 니트북아 구애인들의 전공은 저기요